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14일까지 다 정리하고 9월 달에 사람 새로 뽑아서 병원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할 리도 없고 전공의들을 뽑는 사람들은 해당 여러분들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일 거 아닙니까? 손발을 맞춰 하던 여러분 전공의들이 다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세 사람을 뽑겠습니까? 사람 돌이라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갑이라는 이름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호흡을 맞춰서 몇 개월 일을 함께 해갖고 그 사람들이 불의의 이름들 한 거에 박혀 나갔는데 내가 이름 어렵다고 해가 9월 달에 다른 이름 지방에서 올라온 전공의를 뽑아서 뭡니까? 일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까? 생각해도 이름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름들 전공의 복귀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거론되는 것이 지방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빅 파이브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공의를 일단 채워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좀 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사직 이후에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완화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은 조 장관께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복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도 잘 안 해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회 현장으로 복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복귀할 가능성처럼 낮게 봅니다. 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관 입장에서는 크게 선심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정부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의학회 9월 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일괄주로 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맹백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7월 1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명령 왜 내렸냐 빅파이브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빅파이브 병원에 전공의 공급을 집어넣어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없는 겁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의료관계자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 양반들이 7월 14일 일괄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 지원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빅파이브 병원에 전공의를 집어넣어가지고 기존 체제를 돌려서 그다음에 복귀하지 않은 친구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흔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달라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참 동감 능력이 여러분들 짧은 거기가 자기하고 여러분들 수족처럼 같이 움직이던 전공의들이 불의의 이름 한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의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전공의들을 뽑아가지 여러분들 수술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동감 능력이 진짜 제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생 동안 고객을 생각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빈자리를 배우겠다고 지원한 의사를 뽑겠다는 전공의를 뽑겠다는 과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을 나가 있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꼴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한 번이란 생각해 봤으면 이런 꼼수라 생각해 내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이 없는지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그것도 전공의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떡 생색을 내가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의학회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되며 사직 전공의 재지원을 막는 복지부 내부 지침은 개정이 필요하던 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정도를 거려야 되는데 이분들도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죠. 워낙 다급하니까 어쨌든 서울의 빅5는 여러분들 번듯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여러분 남긴 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관료들이 착한 수제들이 지키던 의료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권력에 선동당한 무지묵미한 사람들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공무원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어제 한 분이 안과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입에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냥 마음만 탁 먹으면 당장 뭐죠? 동네 의원들에서도 전문의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정말 사람들이 보게 겨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절로 대입해서 전공의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지방에서 필수 의료를 하면서 귀촌에 사는 의사입니다. 비급여 후배들이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픈 환자를 도와드리는 게 너무 즐겁다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윤정부의 졸속 의료 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이 의대생들은 더 심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고 왜 저럴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참 의사분들에 대한 그런 험한 그런 행동들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인 거죠. 한 분이 좀미케 일단 필수 의료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의 비인기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석고 대제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순간에 모든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체계를 뒤엎어버리고 미래를 없애버리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것도 제왕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란 것을 전공의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인기 의료를 하면 한자들을 위해 살아도 한자들은 돈 벌려 하는 짓이지 한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고소도 남발된다는 사실을 빼주리게 느낀 것입니다. 기존의 나이든 의사들 몇 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는 소수의 전공의가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사태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뽑아들어오는 의대생들은 봉사정신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의대생들이 돈 버는 줄 알고 돈 벌러 들어오지 절대로 비인과 가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뽑아도 아니 전국민 의사가 있으라도 필수과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 대통령과 윤 정부가 점점점점 더 궁지에 내몰릴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스타일이 구기고 조금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도대로 해결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험한 꼴로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우달라들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질문도 던져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한 분께서 의로운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줄 모르고 혜택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식도 없고 본인들에게 닥쳐야 인지를 할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 덕이 더 크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한국인이 누려왔습니다. 도대체 의로계는 왜 그리 했을까요. 이 나라가 위험해지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라도 지킬 줄 모르고 철학도 없고 정치의 무지와 외면의 대가를 받은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살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자유민주지도 지킬 줄 모른 나라 꼬리표만 달리게 할 겁니다. 이제 한국인이라는 소리도 작아질 겁니다.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국력이 아닙니다. 소신과 철학이 탄탄하고 행동하는 국민성이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탄탄히 세워진 나라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말을 좀 더하면 제 나라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대부분 여러분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료 분쟁에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누구도 분노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의료 사태를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전에 더 충격적인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걸 봤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